자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352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문제가 40%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20% 채권법에서 20%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 20%니까 총 몇 문제죠? 8문제입니다. 8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알같이 다 한다고 해서 문제를 마치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냐면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은 다 보지 않고 나올 만한 부분만 골라서 볼 겁니다. 자 먼저 36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개념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나누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물론 뭐에 걸려요? 소멸시가 걸리겠죠. 원칙이. 다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가 걸리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가 걸리고 나머지 권리는 소멸시가 걸리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교재가 좀 복잡한데 우리가 기억할 건 많지 않아요.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 침해자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요.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아요. 이걸 예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든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다만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하지 못하고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예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은 다만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물건조 충고권의 주체는 물건자이어야 돼요.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건물은 갑이 아니라 을 건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있는 것이므로 갑이 을에게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유는 물건적 충고권의 주체는 물건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현재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적 충고권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점유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은 을의 건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이랬을 때도 갑의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물건적 충고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을이 이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임대를 해서 현재 병 임차인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느냐? 병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요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물건적 충고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지만 건물의 철거 충고는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을 철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드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례 세 가지만 확실하게 된 것으로 만들면 물건은 충고권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363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유로 풀어보죠. 물건적 충고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충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맞죠? 물건적 충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이유는 뭐예요? 물건적 충고권의 주체는 뭐해야 돼요? 물건자이어야 되죠. 전 소유자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물건이 없다는 얘기니까 2번은 맞네요.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인 임차인에게 물건적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왜요? 적법한 권원이 있으니까요.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충고권은 물건 충고권이다. X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는 사람이 충고해야 물건은 충고권이고 물건이 없는 사람이 충고하면 채권 충고권이거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유권 물건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등기 충고권은 물건조 충고권이 아니라 채권자 충고권이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의한 물건조 충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반은 원칙이죠. 지가 팔고 지가 스스로 인도해준 후에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반환을 충고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물건의 변동으로 가죠. 물건 변동해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페이지 좀 넘어갑니다. 376페이지 부동산 물건 변동으로 갑니다. 자 일단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부동산 물건 변동에 대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째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187조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된다는 말은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라는 말은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거든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계약과 단독행위를 찾아내면 됩니다. 몇 가지 좀 더 봐야 되는데 세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에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이행 판결 이유로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에 반해서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형성 판결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모하게 되죠.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은 일단 민법 4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일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뭐 하시면 돼요? 따지면 돼요. 그래서 377페이지에 오시면 187조의 적용범위인데 나오는데 연습입니다. 1번 상속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님으로 등기 없이 상속인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공용징수 수용이죠. 강제로 뺏어간 거죠. 따라 이것도 법률 행위가 아님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3번 판결은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경매도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은 등기 없이 경락대급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오시면 기타가 나오죠. 이것도 결국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특히 납은 보시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대위인데 법정이란 말 자체가 법률규정이라는 말이거든요. 법률규정을 줄여가지고 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외는 점유취득시오죠. 점유취득시는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하단에 1번 원인행위의 실을 위한 물건의 복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을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하게 돼요? 복귀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우측 2번,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자,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소멸시오 완성이죠. 자, 용익물건만 소멸시오가 걸리는데 소멸시오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건은 소멸되고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건은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멸청구와 소멸청구는 해당 부분을 볼 겁니다. 자, 381페이지에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물건의 취득에 의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고른 거예요. 또 한 번 볼까요? 자,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률행위 등기해야죠. 그 다음에 이행판결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점유취득시오 뭘 해야 돼요? 등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등기가 되는 것은 법률행위 이행판결 점유취득시오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기역 상속은 아니죠. 니은 번 경매도 아니죠. 디귿 번 공용징수 아니죠. 리을 번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의 한 지상권도 아니죠. 미은 번 토지 매도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수한 매수인이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행판결이죠. 이행판결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미은 번 하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너무 복잡하게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등기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등기관한 문제에서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385페이지 5번 추종적 교륙입니다.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등기를 하고 있으면 추적력이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385페이지입니다. 그죠? 페이지 385.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일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계약이니까 을은 등기를 해야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죠. 이 매매 계약이 유유함도 추정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고 하죠. 또 을의 등기가 유유함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을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입증은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삼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추정이 깨졌다는 말이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추정이 된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면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는지 더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이 등기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무효임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반대 입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집니다. 두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뭐가 깨지냐면 추정이 깨져요. 세번째, 보존 등기거든요. 보존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에 등기부가 없을 텐데 그 등기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존 등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이상하잖아요. 추정이 깨지게 되고요. 이 세 가지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의 명의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8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가 나오죠. 일단 가등기는 몇 페이지입니까?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자, 가등기는 일단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할 때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미 물권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물권이 있는 사람이 가등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항상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라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추적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러한 추적력은 뭐에 대해서만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고 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등기하느냐?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 기한 본등기라면 순위가 보존이 되는 결과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후순위 권리 현재의 소유자의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다.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죠. 수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중 보존등기가 나오거든요. 이중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됐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 중에 선보존등기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는 유효하고 둘 중에 후보존등기 늦게 만들어진 보존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고요.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 무효인 후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무엇을 말하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냐 이유까지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보통 하는 경우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세금의 피는 인간 본성이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형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허가 된다는 거 전해드렸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을 때요. 이랬을 때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안 되지만 전원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5번 무효등기 유용. 유용이라는 말은 재활용 다시 쓴다는 말이고요. 무효등기 유용 재활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사실에 관한 등기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 없고 권리 관한 등기만 유용할 수가 있는데 권리 관한 등기를 유용 재활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고요.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또 나와 또 반복적이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 기억나시나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은 등기를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91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신축 건물의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짐으로 1번은 X죠. 2번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겠죠. 왜요? 실질 권리 관계 부합합니까요? 답은 뭐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너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보존등기 명의자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는 판리를 가지고 만든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도 마음에 안 들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4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소유를 가진다. X입니다. 3번 뭐죠? 3번 X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오른 것은 뭐죠? 2번입니다. 다시 볼게요.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X네. 제가 잘못한 거죠. 문제가 정확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지만 보존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은 무효등기 유형이죠. 다만 4번처럼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죠.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 그 승계취득자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일종의 중간 생략등기로서 정확히 말하면 맨앞이 생략했다 그래서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등기도 일단은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효력이 없다. X고요. 오른곳은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동산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5번— 6번—